1박 2일 엔티를 가기로 하는데요. 학대 회원들은 폐가 체험도 할 겸 충남 보령으로 1박 2일 엔티를 가기로 하는데요. 초창기 회원이었던 미숙 씨는 운영진과 먼저 가서 현장 세팅을 돕기로 했죠. 대문 입구에서부터 풍기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멀어서 다 부서진 대문을 겨우 열고 들어가서 드러나는 어둡고 음산한 내부. 그동안 수많은 귀신을 보며 단련된 미숙 씨도 꺼림칙해서 들어가기 싫은 정도였어요.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귀신들 딱 좋아하겠는데? 수기님! 네. 아 놀라셨어요? 네. 아니 저 방은 음기가 안 빠져나게 먼저 닫아놓을까봐요. 네 그러세요. 미숙 씨와 운영진들은 다른 회원들이 다치지 않게 바닥에 있던 것들을 치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창 작업을 하던 그때 나무조각을 줍던 미숙 씨의 발에 뭔가가 밟힌 거예요. 발을 떼어봤더니 바닥에 놓여있던 액자 유리가 쩍 갈라져 있더라고요. 미숙 씨와 마주친 여자의 두 눈에서 새빨간 핏줄기가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미숙 씨가 이렇게 찰떡 앞으로 넘어지고 만 거예요. 뭐지? 누가 민 느낌이었는데? 밀어 밀어.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미숙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고개를 겨우 돌려서 액자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핏줄기가 막 흘러내리고 있던 액자가 멀쩡한 거예요. 그치? 승객님 괜찮아요? 아까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나가서 좀 쉴래요? 네. 에이 무섭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요. 진짜. 무서운데? 아! 아 깜짝이야. 아 수기님 왜 여기 혼자 계세요? 아니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무섭지 않았어요? 수기님이 무서웠다고요? 헐 대박. 여기 지.. 지.. 지왕역 있나? 왜 그런 얘기래요! 진짜? 아니 이거 뭐.. 워낙이 있었어요. 왜 이래요! 아 놀랬잖아요. 아 놀랬지. 회원님들은 어떤 귀신이 가장 무서우세요? 에이.. 귀신 중에서는 천혈 귀신이 제일 무섭죠. 에이 우리 귀신이 제일 무섭죠. 에이 우리 귀신이 뭐가 무서워요. 우리 귀신이 제일 무섭잖아요. 뭐 없는 귀신이 제일 무서운 거 같아요. 어? 저도 비슷한 달걀 귀신 같은 거. 그런 게 진짜 무섭지 않아요? 아 일단. 너만 맞아서 진짜.. 제일 무서운 거.. 빨간 머스크지! 에이! 빨간 머스크지!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뛰쳐나온 회원들을 끝으로 회가 체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어요. 오.. 성공.. 야근을 마친 미숙 씨는 밤늦게 자취방으로 가고 있었어요. 입구에 누군가 오두컷이 서 있는 거예요. 헝클어진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여자가 이 추운 날씨에 멍하니 이렇게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낡고 해진 트레이닝복만 입은 채로 맨발로 서 있는 곳 소름끼치게 웃는 거예요. 이상한 일은 그날로 끝이 아니었죠. 다음날 그날도 10시가 넘어서 퇴근한 미숙 씨는 또다시 어디선가 퀵퀵되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정없이 온몸을 뻗거든요.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 기형적인 몸짓에 미숙 씨는 이번에 확신할 수 있었죠. 저건 진짜 귀신이다. 다급하게 가방 안에 있던 작은 주머니를 꺼냈어요. 평소에 귀신을 자주 보던 미숙 씨는 그 안에 팥을 넣어서 항상 챙겨 다녔거든요. 저항 Jakeć 제 이상한 생활의 자동생 자칫방까지 따라오지 못하기만 간절히 바라면서 돈을 빼고 자칫방까지 따라오지 못하기만 간절히 바라면서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무당탕 뛰어들어와서 문을 쿵! 닫았죠. 무당탕 뛰어들어와서 문을 쿵! 닫았죠. 직웅 다행히 팥이 통했는지 귀신의 기척이 더 안 느껴지더라고요. 새로운 비방을 만들었어요. 우선 종이에다 10원짜리와 소금을 올린 후 딱지 모양으로 접고 그 뒤에 임금 왕자를 적어서 자취방의 동서남북 사방에 숨겼어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여자의 모습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된 미숙 씨는 퇴근 후에 친구를 만나서 가볍게 맥주를 한잔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옷을 먼저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창가 쪽에서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확인해봐야 되겠다 싶었죠. 그 여자의 얼굴이 거꾸로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얼굴이 거꾸로 있는 거예요. 어때 이게 무섭다며 무섭지 지난주에 기억이 떠오른 미숙 씨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어요. 기억하시죠? 폐가 체험 날 사람들한테 어떤 귀신이 제일 무섭냐고 질문했던 그 여자 회원. 회원님들은 어떤 귀신이 제일 무서우세요? 에이, 귀신 중에서는 천연 귀신이죠. 네, 귀신이... 가만히 듣고 있던 미숙 씨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었던 겁니다. 수기 님은 귀신 본 경험이 많으시던데 어떤 귀신이 가장 무서우세요? 어... 저는 워낙 많이 봐서 글쎄요.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웃는 귀신, 춤추는 귀신, 거꾸로 서 있는 귀신을 웬만하면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걔네는 많이 본 저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 말에 만족한 듯 희죽 웃는 여자 회원은 헝클어진 긴 머리에 낡고 해진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죠. 다음날 자취방 바닥에서 정신을 차리자마자 이숙 씨는 집안에 숨겨놨던 비방을 꺼내봤어요. 구리 빛으로 반짝였던 10원짜리 동잔들은 제 기능을 닿은 듯이 새까맣게 변해있는 거예요. 우와, 멋있었네. 미숙 씨가 미리 만들어둔 이 비방 덕분에 다행히 그 여자가 집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듣기로는 웃는 귀신 춤추는 귀신 거꾸로 서 있는 귀신이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미숙 씨 그날 본 여자의 모습이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장난 아니지 않냐? 정민이가 호들갑을 떨며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곳은 바로 야경 맛집으로 유명한 대전의 식장산이었어요. 오, 진짜로? 대전에 이런 데가 있어? 실제로 보면 완전 대박일 듯? 대박 정도가 아니야, 그냥 미쳤어. 야, 그럼 바로 식장산고? 지금 바로 고? 오케이, 진행시켜! 그 길로 바로 차를 빌려서 심야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항상 둘이 가던 여행에 그날은 일행이 한 명 더 늘었어요. 정민이랑 같이 알바하는 원석인데요. 저도 몇 번 본 적 있는 친구였습니다. 원석이가 당황스러운 듯 질문을 했습니다. 야,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뭐? 정민이가 얘기 안 했어? 우리 지금 대전 가는 거야! 식장산 야경 보러 가지러! 뭐? 완전 야경 맛집이야, 진짜로. 밤에 산을 왜 가? 나 내릴래. 야! 야! 잠깐만! 야, 여기 고속도로잖아! 야, 여기 진짜 뭐 어떻게 간다고! 차 세용 빨리! 왜 이래! 하지 마! 흥분한 녀석을 겨우겨우 말린 다음 야, 우리 이왕에 이렇게 온 김에 그냥 야경만 보고 오자. 알겠지, 야경. 그러자 원석이가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너희들은 좋겠다. 아무것도 안 보여서 자정이 넘은 시각 저희는 내비게이션에 식장산 주차장을 찍고 밤길을 달렸어요. 드디어 산 초입에 들어섰는데 칠흑같이 어둡고 구불구불 가파른 커브 길이 쉴 새 없이 등장했습니다. 야,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의습해?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야, 형 운전병 출신이야. 니들 오늘 나 믿고 따라오면 진짜 인생 야경 본다, 오늘.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내비의 안내대로 계속 길을 가다 보니 갑자기 비포장 도로가 나오고 억센 잡초들이 스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제대로 가는 거 맞아? 그러게. 오늘 내비가 좀 이상한 길로 알려주네. 아, 뭐 이쪽으로 길이 또 있나보지.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차 안에 서서히 매쾌한 연기가 차오르는데 그 냄새의 정체는 바로 향 냄새였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정민아, 여기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아? 우리 큰 길로 돌아가자. 아니 지금 여기서 어떻게 차를 돌려? 야, 일단 내비대로 가. 너무 찜찜한데 정민이는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야 원석아, 너는 어때? 너 안 그래도 밤에 사놓는 거 싫다며 그냥 우리 그냥 내려갈까?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원석이가 없었어요. 오, 뭐야? 뒤를 돌아본 순간! 원석이가 벌벌 떨면서 반대편 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 봐. 원석이 시설 따라서 제가 고개를 돌리려고 하자 녀석이 멱살을 앞으로 막 잡아당겼어요. 정민아, 너도 보지 마. 앞에 봐봐, 앞에 봐. 죽일 듯 다그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성을 잃은 모습에 정민이와 저는 아무 반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도착할 때까지 이대로 버티자.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목적집, 안내를 종료합니다. 안내 멘트가 나오자 원석이가 창밖을 보더니 조금 안도한 것 같았습니다. 아, 진짜 야경 보러 왔다가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러게 말이다. 야, 바람이나 쐬자. 너희끼리 가. 원석이는 끝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버티곤 혼자 차에 남았습니다. 정민아, 쟤 왜 저러냐. 야, 호윤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지금 여기 있어. 어디야? 내비를 따라 도착한 그곳은 깊은 산길이었습니다. 게다가 한쪽에 출입금지라고 쓰인 표지판 너머로 건물이 하나 보였는데 오래된 절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쎄 한 거예요. 정민아, 여기 좀 이상하다. 빨리 내려가자. 하지만 정민이는 홀린 듯이 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야, 이거 형 냄새 아니야? 형? 그러고 보니 정말 아까 차에서 나던 것과 똑같은 냄새가 절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만 가자고 정민이를 재촉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뒤를 돌아보자. 표지판이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놀래라. 바람 때문에 흔들리나 보네. 야, 아니야. 지금 바람 하나도 안 불잖아.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져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뛰어. 뛰어. 뛰라고. 원석이가 다급하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희는 무작정 차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 순간 그 순간 제 등계를 바짝 쫓아오는 무언가 죽을 입에 다해서 뛰었어. 야,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옆에 온다. 옆에 온다. 옆에 온다. 옆에 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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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석이는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며 좀만 더 빨리 소리나. 제발. 제발. 제발 더 빨리 가야 한다고 애원하며 외쳤어요. 그때까지도 차 안에서 진동하는 향냄새. 그러다 식장산에 빠져나오는 순간 정말 신기하게 그 향냄새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야, 이제 냄새 안 나는 것 같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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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차에서 내리면 안 됐어. 내비를 따라 귀를 잘못 들었을 때 차 안에서 향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부터. 야, 향냄새 아니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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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빠른 자동차 속도를 쫓아오는데 몸에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계속 쫓아오는 거야. 하아. 너 밤에 산에 가는 거 싫다며. 우리 돌아갈래? 눈이 마주쳤다간 홀릴 것만 같아 저희한테 앞만 보라고 소리쳤던 거라고. 잘 안 오는데. 진짜 안 좋아, 알았으니까. 그게 말이다. 나 바람 좀 쐬자. 여자가 절적으로 가다가 내려자. 사라져서 안심했는데 하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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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뛰어! 소리를 쳤던 거예요 저와 정민이가 차 안으로 무사히 들어오자 너는 나 보이는구나? 빨리 가! 빨리 가! 알고 있었어 이따가 출배하니라고 지금 저희가 산을 벗어날 때까지 집요하게 원석이만 노려봤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가위에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노래 연습을 하고 있는데 만지지도 않은 키보드에서 제멋대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야? 다시 정신을 다잡고 녹음을 시작했어요 흔들리는 아무도 예전의 나를 그리고 녹음된 파일을 확인한 저는 평화로웠구나 녹음된 파일에는 제 목소리와 함께 어떤 여자가 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혹시 식장산에서 저를 쫓아왔던 여자였던 걸까요? 대부분 1학년 새내기들이 그렇듯이 매일 뭐 부어라 마셔라 놀기 바빴죠 야 너네 술 먹고 괜히 장난으로라도 안경 공장 거기 가지 마라 몇 학교 애들이 술 먹고 거기 갔다가 한 명 귀신 씌어가지고 완전 미쳤대잖아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고스트 스팟 같은 곳을 전 정말 왜 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 후로 술자리는 계속 이어졌고 그날따라 흥이 올라서 술이 쭉쭉 들어가던 저는 어느 순간 술 기운에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야 야 일어나 아 얼른 아 내려야 된다고 몸을 흔들어 깨우는 동이의 손길에 눈을 떠보니 아 빨리 내려요 택시 안이었어요 잠이 덜 깬 상태로 일단 차에서 내렸는데 감사합니다 뭐야 어디요? 우리 주로 간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심지어 너 안 들어오냐? 우리 들어간다 야 그냥 가자 어? 빨리 와 친구들은 겉도 없이 공장 안으로 발을 들여다노 왔습니다 할 수 없이 저도 친구들을 따라서 공장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공장 안은 어두컴컴 공장 안은 어두컴컴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이곳저곳에 있는 알 수 없는 낙서와 얼룩까지 오래 묵은 먼지와 쿰쿰한 냄새에 숨이 턱 막혀왔어요 아 뭐야 뭐 이런데 골이 있어 야 여기 계단 있는데? 야 위층도 가보자 야 진짜 빨리 와 야 와 말릴 새도 없이 민혁이와 동희가 앞장서서 2층으로 향했고 야 술이나 먹자 그냥 내가 살게 어? 저와 진영이는 그 뒤를 따라 차례로 올라가게 됐어요 계단 난간을 붙잡고 한 칸 한 칸 조우심이 올라가는데 누가 제 곁을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지? 뒤돌아봤더니 진영이 뒤로 진영이 뒤로 어떤 여자가 서있는게 볼 수 있다 진영이 어깨에 턱을 이렇게 올린 채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그 모습에 저와 진영이도 놀라서 다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국 쪽으로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저희는 택시에서 내렸던 길가까지 내달린 후에 겨우 숨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 진짜 쫄아 갑자기 골이 왜 깨졌지 진영 너 뭐 본거 없냐? 저 정도였으면 너 뭔가 봤을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오지 말자고 그랬잖아 아 저는 집안 내력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재주가 있었어요 돌아가는 내내 그 여자가 진영이 주변을 맴돌던게 마음에 너무 걸렸습니다 진영아 괜찮.. 너도 들었어? 분명 셋이라 그랬던데 듣긴 뭘 들어 아까 어떤 여자가 뭐가 셋이지? 뭘 셋이라 그랬던데 야 너 겁먹어서 그래 야 너 괜찮아 딱 겁먹이 셋이라 그랬다고 괜찮아 이상하다 난 들은 소리가 없는데 그렇게 그날의 일은 저희 사이에서도 술 먹고 한 가장 철없는 짓으로 여겨지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드디어 종강 오랜만에 술집에 모여서 놀던 저희는 이 차를 위해서 자리를 옮기고 있었어요 야 이 차 내가 쏜다 이자 이자 이자라 안경 공장 술 기운이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안경 공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 차빈이 형 우리 혐의 자끼는 지가 먼저 도망가 놓고서 또 이래 내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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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외방 받은 거야 진짜 어 에이 신호 받겠다 야 빨리 와 아 으아 아 하아 하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wipe 그날 민역이는 저희 곁을 떠넣고 말했습니다 저와 진영이 그리고 동희는 눈 앞에서 민역이를 보냈다는 허망암과 죄책감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진영이의 상태가 가장 안 좋았는데요. 민혁이의 장례 이후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 자꾸 꿈에 민혁이랑 안경 공장에서 본 여자가 나타나 그 여자가 계속 우리 중에 셋이 죽을 거라고. 진영이는 아무래도 그 꿈이 너무 이상하다면서 혹시 저희 할머니께 부탁드려서 부적 같은 거라도 받을 수 없냐고 물었어요. 보신 친구한테 이야기하기를 한 명은 자사고로 죽을 거고 한 명은 물에서 사고를 죽을 거고 한 명은 자살할 거라고 저희 형이랑 저희 형님 친구들이랑 이제 굿을 하게 됐습니다. 굿을 얼마나 했습니까? 거의 7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굿을 하는 내내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민혁이가 그렇게 떠난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 셋은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민혁이가 계속 떠올라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결국 서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됐고 저는 그 다음 학기에 군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복학을 한 저는 오랜만에 진영이와 동일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을 다시 만난 곳은 진영이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물놀이를 갔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영정사진 속 진영이의 얼굴을 보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연락이라도 좀 하고 지낼 걸. 뒤늦은 후에 가슴만 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진영이까지 보내고 며칠 후 아무 생각 없이 메일함을 열어봤는데 진영이한테 온 메일이 있는 거예요. 날짜를 보니까 진영이가 사고 당하기 며칠 전에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재원아 나야 진영이 사실 나 요즘 꿈에 자꾸 그 여자가 다시 나와 매일 똑같은 꿈이야 눈만 감으면 내가 안경 공장에 있는 거야. 거기다가 죽은 민혁이가 자꾸 내 앞에 서 있는데 그 여자가 나랑 민혁이를 세워두고 손가락을 까딱거리면서 그러는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은데 발버둥 치려고 하면 내 눈앞에 늘 똑같은 장면이 보여요. 너랑 동희가 미친 계단에서 정신없이 뛰어내려오는 모습. 내가 너희들 보고 도망치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였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였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였지. 이때 그 여자가 내 귀에도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정신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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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그 여자는 누굴까? 왜 우리를 가지고 숫자를 세는 걸까? 설마 그 숫자대로 우리가 죽는 건 아니겠지? 재원아 나 진짜 너무 무섭다. 메일 보는대로 연락 줘라. 기다릴게. 저는 그 메일을 보고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진영이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저희 넷 중 셋은 죽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남은 저와 동희 중 한 사람 곧 죽게 될까요? 제발 저의 추측이 틀렸기를 바랄 뿐입니다. 특히 이 시각이 말하는지 아름다운 감사합니다.